롤토는요 반장 선거입니다. 반장들이 입장합니다. 학교를 청소하겠습니다. 학교를 삐끗이! 아 강렬합니다. 누굽니까? 롤토 미모 반장입니다. 아니 누가 선정이야. 미모가. 맘에 드는 옷 입고 갔는데. 아니 아무래도 야물리는 것 같은데. 맞고. 왜냐면 한 숟가락이 한 입만이 다 다르거든. 한 입만이. 아니 그건 이제. 너무 티나게 왼쪽 보지 마라. 그렇죠. 저희는. 그러면 클럽을 빼셔야죠. 1명이라도. 1명이라도 클럽이. 1인 클럽이 있어요. 숨도 쉬지 마라. 숨 쉬지도 마라. 피프가 너무. 아 그런거 보여요? 추워떡 많이 먹어. 잘 안들려. 잘 안들린다. 끝났어요? 탱구. 나보다 누나야. 나보다 누나야. 어? 아 그 당시에. 진짜요? 어쩌. 탱구의 박수단. 오픈. 전화. 전화를. 정정 바꿨내. 야 이거 원곡. 너무 어머머. 무슨 색. 끊었네. 기억하지 않아요? 내용이? 그러다가 전화를 받으면. 잘. 어. 받으면. 3등이었어요. 어. 탱구. 많이 적었습니다. 볼. 주인공은. 탱구. 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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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요일이야. 다이야맨